한고은 부부가 금수를 뽐냈다. 한고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랜만에 둘만의 데이트 물결표 사진 못 찍는 저희들을 위해 멋진 추억 남겨주신 상현님께 감사드리며 가득 차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글을 남겼다. 사진 속 한고은은 남편 신영수와 데이트하고 있는 모습. 핑크색 원피스에 머리를 말아올려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360만원짜리 하늘색 가방으로 포인트를 줬다. 결혼 10년차에도 커플같은 부부의 모습이 훈훈함을 자아낸다. 한고은은 4살 연하에 신영수씨와 2015년 결혼했다. 이들 가족은 sbs 동상인홍 시즌 인원은 내 운명.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에 출연했다. 이들 가족은 남편 수업에 출연했다.